이렇게 펌도 해보고 해서 또 일 끝나면 바로 지우니까 아까워가지구 굿락 빛나야 빛나도 거기 있니? 가면 보는거니? 안녕 답이요? 오늘 밥 먹었습니다 독전 열심히 촬영중이라 근데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조금은 먹을 수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I'm good I finished my exercising and then I'm ready for interview make up I'm going to work now 오 놀이플라이에 권순간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오빠 잘 지내시죠? 어떻게 지내시나요? 땡큐 인도네시아 음식 먹어본적 있으세요? 인도네시아 음식 나시고랭 이런게 인도네시아 음식인가 오 잘 지내세요? 너무 안본지 오래됐네 앨범 작업할때 좀 불러주세요 땡큐 넌 팬이에요 저 이런거 처음이에요 어떤게요? 라방 들어오는거요? 제가 오늘 라방하는게 한 제 기억으로는 한 네번째 정도 되는거 같은데 처음할때보다는 조금 익숙해진거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못하는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싶습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주시네요 발리 필리핀 브라질 인디아 터키 터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각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때요? 좋아해요 좋아해요 1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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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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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뉴 드라마. 이 영상은 바로 이 영상에서 찍을거에요. 스토리가 엄청 즐거워요. 음.. 다시 모이키타아이 안녕 마할 가나민 프롬 펠리핀 인도네시아 해피니스 재밌죠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땡큐 하이 파키스탄 하이 파키스탄 팬스 야 마다 마다 하핀니스 시즌 2? I hope. You could make 하핀니스 2 시즌 2 but I can't hear any news for that. Sorry. 마하 안녕 아루마 I'm very looking forward to my new drama too. I did reading yesterday. It's really really good story. 칼라마이필 해피니스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네. 칼라마이필 let's watch 해 해 해 드라마 곧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찍어놨던 무빙 이라는 드라마가 곧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픈될 예정이구요. 아마 곧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얼마 전에 또 후시 녹음하러 갔다 왔는데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더라구요. 끝까지 잘 만들어져서 좋은 드라마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Yeah, I've been to Indonesia before and I love to go to Bali. 빨리 가고 싶네요. 네팔! 네팔 분들도 오셨네요. 동이 캐릭터 좋아해요? 동이? 어? 안녕 하이 인형언니 거의 다 왔어요? 말해도 돼요. 한솔씨 거의 다 왔어요? 저 거의 다 왔대요. 제가 거의 다 왔어요. 그래서 제가 고마워요. 기다려주세요. 오케이. 제가 가고. 채널이 전혀... 굿바이 굿바이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방금 솔직히 두고 verschiedene 감사합니다.